으 으 으 열무야 아 으 으 꼭 잡자 우리 한별이 그렇게 만들고 강수 사관님 저렇게 혼자 있게 한 놈 꼭 잡아요 아 약속해 줘요 검사 아니고 대통령 할애비라도 걸리면 꼭 잡아서 반드시 벌 준다고 으 그래 으 으 고마워요 뭐가 안 잊어줘서 아 세상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자꾸 지나쳐 버렸는데 으 붙잡고 있어줘서 전부터 고맙단 말 하고 싶었는데 으 으 됐어 으 으 으 으 으 그럼 통치자 으 뭐라 이제 너 나 진짜로 믿는 거잖아 믿는 거랑 고마운 거랑 통치자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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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사관 기다리겠다 으 들어가봐요 으 으 으 으 으 안ㅠㅠ 어우 으 으 их 으 으 으 으 오 아멘